앨범 아무런 준비 없이 자이로를 건너 Soulfish 형 다 곱씨네 이런저런 영감들을 나누다 보니 벌써 마옵씨네 앉은 생각이 간절히 요리 급하게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 잘른 잠부딛쳐 파이팅 외쳐 만들고 있는 음악을 위해 야 이런 음악은 돈이랄까 아무리 백날 고민해봐도 난 개답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약한 소리는 stop 일단 잠비워 납비고 또 잠비워 어차피 오늘이 지나면 더욱 단단해지겠지 그르르 쳐먹은 맘을 절대 이쯤에 자고 Yeah yeah We like music Oh yeah 그저 한 걸음씩 Hell yeah We like music Since 2009 We like musi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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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일이 맘 먹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만 페이지라도 모두 받아 죽겠어 허풍쟁이를 벌어던 2010년의 나를 만날 수 있다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꽉 안아주겠어 앨범 발매 전 날의 그 불안감 떨쳐내기 위한 술 한잔 길이와 너무 달랐던 반응 때문에 맞이해야 했던 우란방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너 여전히 soulfish 형 자급실해 이곳으로 갈 걸음을 옮기는 이유는 오직 한 나뿐이네 뭐냐면 Yeah yeah We like music Oh yeah 그저 한 걸음씩 Hell yeah We like music Since 2009 I'm being soulfish 여전히 피 노답이 Like And mute to the src And mute to the src We like music And mute to the sr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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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